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요즘 대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가 얼마전에 업데이트되면서 4x4 사이즈의 4동맵이 업데이트되고 최적화도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포스 GTX 1060 6기가로 2560, 1440, 2K 해상도와 3840, 2160, 4K 해상도로 플레이 했을때 플레이 체감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상도를 제외한 모든 옵션은 울트라 옵션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2K 해상도 플레이, 4K 해상도 플레이 차례대로 확인하시죠 장착쫄는 트레이, 4K 해상도 플레이 장착, 스피드, 스피드와 플레이 장착, 1K 해상도 플레이 장착, 2K 해상도 플레이 장착, 1K 해상도 플레이 장착, 2K 해상도 플레이 키. 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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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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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K 해상도는 부드러우나 4K 해상도는 아이템 파밍하는 장면 등 몇몇 장면에서 끊김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4K는 원활한 플레이를 하려면 최소 GTX 1070 Ti는 장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GTX 1060 6GB로 2K, 4K 배틀그라운드 해상도 체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